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치러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학평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과목별로 가장 먼저 치러지는 물론 전집단 참여 시험은 아닙니다만 현역들만 참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1년의 입시 레이스에서 첫 발을 떼는 그런 어떤 평가니까 긴장도 좀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학력이 막 올라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곧 뭐 두세 달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한 지 한 두세 달 그러니까 뭐 개념 기출을 갓 끝냈거나 아직도 개념 기출을 하고 있거나 뭔가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럴싸하게 전범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점수적인 측면에서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등급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물론 이제 그런 결과를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뭐 제 인스타나 여러 학습 게시판들 뭐 커뮤 이런 데서 반응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다. 제가 봐도 전통적으로 3월 학평은 굉장히 쉽거든요. 3월 학평 치고는 까다로웠죠. 난이도 자체가 뭐 객관적으로 높은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시기보정을 하면 3월 때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 기출 곧 끝내고 뭐 이제 실전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경험이 좀 일천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험을 보면 쉽게 나와야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데 좀 작년 수능이랑만 비교해 봐도 작년 수능이랑 뭐 큰 차이 없는 난이도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3월 학평은 보통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그 패턴을 깼다는 거 그 패턴을 깼다라는 것도 아 그러면 올해는 뭐 물리는 불이냐 아니죠. 이건 학평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올해의 어떤 경향을 평가원이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1이 1비 할 필요도 없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발전적 계기로 승화를 시키려면 여기서 발견된 약점들 아직 뭐 시기적으로 내가 뭐 개념 기출을 완전히 다 완료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습에 있어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틀렸느냐 또 미진하게 풀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학습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휘둘려 가지고 뭐 선택과목을 바꾸겠다는 등 뭐 그건 역시 굉장히 큰 기회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목을 옮기면 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뭐 매한 가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3월 학평에서 좀 나의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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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